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반도체 부품업체 뉴파워프라즈마 폴더블폰용 국산유리 일본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파워프라즈마 어떤 회사냐 한번 보겠습니다. 뉴파워프라즈마는 지금 방막 공정 그리고 시카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리모트 플라즈마 제네레이터와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장치인 RF 제네레이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장비회사들 원익IP에서 주성엔지니어 ASM 등 한국회사 그리고 일본회사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 장비회사에 제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클리닝 시스템이 58.69% 수리 매출이 30% 정도 되죠. RF 시스템이 12.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수리 매출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장비회사들이 장비를 팔죠. 그러면은 거기에 장비가 있고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RF 제네레이터가 이렇게 구성된 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장착이 돼서 사용하겠죠. 사용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고장이 나겠죠. 고장이 나면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시스템 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또 수리를 통해서 30%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주주들이 지분이 한 50% 정도 넘게 들고 있죠. 시총이 1291억 외국인도 10.4% 많이 들고 있습니다. PBR이 0.98% 그리고 PER이 9.6%이지만 추정 PER은 나오지 않죠. 추정 PER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액이 보면 들쑥날쑥하죠. 16년도에 670억, 17년도에 1000억, 18년도에 730억 정도 되죠. 영업이익이 120, 220, 110. 뭐 두 배씩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도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지만 2018년도 보다도 실적이 더 안 좋죠. 매출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금 많이 팔리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테스라든지 워닝 IPS 이런 주가도 비슷하죠. 이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삼성 SK 등이 반도체 장비를 다시 이렇게 건설하고 장비를 다시 추가로 투자를 해야지 이런 부분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적자가 한 번도 나지 않죠. 지금 메인터넌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부품 중에 상당히 큰 부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 상당히 안정적이고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 더 장착이 됐죠. 차세대 폴더블폰 국산 유리 소재를 택하겠다고 삼성전자가 밝혔습니다. 자 그런 부분 8월 5일자 신문이죠.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크게 급등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폴더블폰에 사용되는 일본 스미모토 화학의 폴리미드 필름 등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전망이죠. 지금 또 지소미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 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그리고 공급처 다변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뉴파워프라즈마가 도우인시스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8.09% 투자를 했죠. 2017년도 12월달에. 지금 뉴파워프라즈마 지분 투자한 도우인시스가 삼성전자가 채택할 유리보호막 생산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지금 도우인시스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유리보호막 전문 업체죠. 지난해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강화유리 UTG 개발을 마쳐서 관심을 모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폴더블폰에 적용하는 기술이 UTG 기술이죠. 자 UTG를 지금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UTG를 개발하는 전문 회사가 도우인시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삼성전자 테스트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뉴파워프라즈마 상당히 테마 크게 타겠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하나 장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휴대폰 부품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저게 정말로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상승하면서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상장한 지 2016년도에 상장하고 이렇게 반도체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에 2017년도에 좋았죠. 그러다가 2018년도 19년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엄청 내려왔죠. 실적이 이렇게 안 좋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서 많이 내려왔고 최근에 또 1월달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크게 하락을 좀 한 상황이죠. 자 1봉 보시면 큰 하락 그리고 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큰 하락 그리고 8월 5일날 저런 UTG 관련된 회사에 투자했다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4.7% 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죠. 뭐 채택이 된게 아니고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거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먹었죠. 자 그렇지만 실제로 저런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쪽 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급처 다변화를 상당히 지금 삼성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우 인시스에 대한 그런 제품을 삼성에서 테스트를 해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테스트 한다라고 뜨면 바로 그냥 상으로 말아 올리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채택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매출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매출처가. 그렇게 되면 뉴파워프라즈마의 이런 가치는 상당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실적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 부분도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또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좀 지연이 되겠지만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투자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도우 인시스에 대한 지분 이런 부분이 UTG를 삼성에서 도우 인시스 거를 만약에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 얘는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뉴파워프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